자 자 사원지역에 레디언트하트 기사단 예 야 딱 예 지금 하시네요 지금 바로 예 빨간 용을 잡으러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잡으면 거감치를 별로 안주잖아요 최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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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연락차게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맡게 될 임무는 정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공적을 세워주십시오 얘가 레이럽인가? 제라스, 마르두스, 도날... 어 레... 어 여깄네 환영하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당신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해줘야만 하는지 그리고 레디언트 하트 기사단의 멤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알게 될 것이오 어두운 능력에 요구를 하더라도 성적과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첫번째 임무가 매우 긴급... 긴급한거래 우마산맥을 최외각으로 즉시 떠나야 하오 전투에 참가해서 우리 기사들을 구출하시오 우마산맥을 최외각으로 즉시 떠나야 하오 즉시 가겠습니다 자, 패러딘의 스트롱홀드 퀘스트죠 뭐 물론 제가 패러딘은 아니지만 어... 멀티 스트롱홀드 퀘스트를 모드를 깔았기 때문에 내가 직업이었던 것이어도 상관없이 저게 발동이 돼요 원래대로라면 주인공이 패러딘이어야지만 저게 예 가능할 거에요 자, 우마일로 가죠 포위된 기사들을 구출하러 가야되네 서두르게 전장은 이쪽이네 여기네 이곳에서 전투가 있네 함께 싸울 수 없어 유감이지만 나는 적의 수와 전략에 대해 기사들에게 보고를 해야만 하네 전형들이 모두 쓰러진다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곳에 대해 보고를 해야만 하네 컨트롤이네 내로 우리 형제들이 무사히 고향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게 그러면은 야 니 빠져 그냥 나 혼자 싸울게 너들 빠져 뒤로 왜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다고 아냐 그래도 빠져 목숨이 아깝다면 뒤로 빠져 하나 둘 셋 모코아처에 에틴이 있구요 뭐 저런 애들이 있네요 일단 감속을 걸어주고요 아이고 어 어 혼란도 걸러주고요 적을 무력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감정조종 이 없네 음 음 파이어볼은 너무 파이어볼을 여기 아 파이어볼은 여기다 날리면 되려나? 이쯤에다 날리면은 우리 편은 안 맞겠지? 너는 어 곤충대를 소환하고 어 너도 뭐 뭐 날리가 났네요 어 자 커맨드로 어 안 통했어 야 매직미사일 하나 쏘냐? 아유 치사 아유 치 아 아 불쌍해 보인다 네 매직미사일 하나 쏘고있어 하나 1클래스 마법사라는 소리죠 매직미사일 한 명도 안죽었잖아 제 전후들 모두 오늘 전쟁터에서 돌아가게 해 주는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레디언트하트 기사단의 일원인가요? 뵌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신입이오 내로라고 아우 만나서 반갑소 흠 자기는 내로 아 뭐야 자기는 견습기사고 보고해야만 될만한게 산더미 같데요 비싼 보석 안나오나? 비싼 보석 안나오나? 다이아몬드나 다이아몬드나 아 쓸데없는 보석에 보석은 아 보석은 겁나게 많네 아 뭐여서 많아 자 아비달즘의 호라벨틴 방어관 이거 방어관통 8레벨짜리 인가? 오오오오 음 이거는 너있나? 어 너도있어? 너있나? 너도있어? 다있나? 흠 지금 최고의 메이지 어.. 에드윈만 지금 8클래스를 쓸 수 있는데 겨우 지낸상태보면 어느정도냐면 어..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향상된 웨피 어.. 오.. 메이지를 다 꽤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데 저 메이지를 겨우 그.. 1클래스 먹어봅시다 좋아 가자 빙고님 어.. 이쪽으로 못가네? 나 피곤해 쩔어있는 상태다 빨리 한번 쉬긴 쉬어야겠다 다 피곤한데 민스크랑 나랑 에드윈만 안피곤해 건강이 좀 높은 애들 하루 밤 쉬고요 자 보고를 하러 가죠 아.. 아.. 너무 멀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그.. 원래.. 소.. 소.. 수.. 인원으로 그.. 플레이를 하면 애들이 지금쯤에 아주 그냥 날라 다녀야 되는데 어? 아니 이건.. 당신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어야겠군 이보다 이상한 짝은 본적이 없지만 당신들의 사랑은 확실하고 축구받을만하오 고맙습니다 기사님 나는 레디 아르나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 개.. 아.. 개런.. 그.. 바드 있잖아요 개릭이었나 그 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던 시란도 하지만 노음이라서 자신감이 없었던 하프노음이 예.. 나오겠네요 하프노음 인간과 노음의 연결 그는 결혼식에서 공연을 하다가 들러리 처녀를 한 명이랑 눈이 맞았지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칼림샨 아가씨랍니다 그녀와 함께 켈림포트로 돌아갔습니다 아.. 근데 종족 선택에 하프노음이 있었나? 있지않아 보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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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주고 왔소 다음의 임무는 무엇이여 보울링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남장은 불법 정거자를 쫓아내고 싶어했고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사유로 최근에 그의 일꾼에게 가해진 폭력을 들었다. 나는 우마일에 있는 임스네이 베일에 있는 협상 장소로 가야한다. 우마일 또 가야되네요. 우마일로 가죠. 여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당신은 네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크룰러스라고 합니다. 당신은 몇일지 남자가 집회로 안내해드릴 사람인지요. 따라오십시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곁에 계십시오. 남장님께서는 집회 전에 불법 점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남장님은 자신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존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는다고? 내 존중을 받기 싫다는 얘기야? 제 곁에 계십시오. 들어가면 되는건가? 랭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겁니까? 이곳은 이 지역 영주님과 조신들의 사적인 토론장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랭카. 그들은 레디언트 아트 기사들의 헌신적인 기사들이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은 내가 들어감보다 조금 잘 꾸미지 않는 것으로 보이오. 하시오 랭카. 하시오 랭카. 하시오 랭카. 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어. 농부들에게 농부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란 말이오. 젊은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희생되는거요. 지금 레디한트 기사 하트 기사단이 관여한 이상 이런 성까지인 불법 거주야들은 빠르게 물낼 것이라고 확신함. 나는 당신 나에게 요구할 수 없어. 나는 적당히도 결정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나타나서 당신의 땅 일부분을 가져갔소? 이런 결정하는 것은 좀 자세히 봐야되요. 얘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후원과 권력을 믿고 그 힘을 악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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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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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학으로 가서 그녀를 안전한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항구 지역에서 신전 바로 옆에 가보도록 하죠. 하루밤 좀 자죠.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자는게 일이 돼버린 주인공 일행이야. 사원 옆집이라고 했는데 여긴 것 같네요. 어? 여기도 뭐 이렇게 연결돼있다?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들어가볼까? 여기 여기는 무슨 경비초소인가 보네요.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자 저장 한번 저장 저장 저기 에일 좀 가져주세요. 맥주 좀 한장 가져다주시겠어요?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여기도 알 lubr 여기도 안들어가봐요. 여도객님, 저런 치 완전 뭐야 뭐야 와 때려버리고 싶다 이씨 이 녀석이 꼴 봐보면 안 돼 양돌이 같은 투고나 지워쓰 아유 굉장히 거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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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위층으로 올라가보자 어세신들이 아 일단 물리방어를 일단 정성 그리고 적을 꼼짝딱싹하지 못하게 하는 파워드 기절 그리고 감속 그리고 그리고 내 손 걸리마라 그리고 나는 감정을 절망에 빠뜨리고 내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어 마사지 미 뭐 뭐 어 어 아 아 아 아 어 내 내장에 박물을 넣어주세요. 내 부자에 박물을 넣어주세요. 제 존경에 대해. 네. 내가 해야할 수 있겠지? 좋은 저처럼. 내가 할 수 있을지. 얘를 지키는게 임문데 죽으면 안되겠죠? 나는 내 모든 기능을 즐기고 있는 것. 저의 힘이 낮아져요 으 양탄자 위에 피가 묻었어요 싸구려 벽거리만 여기저기 걸렸고 여길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할 순 없었나요? 예 상관없어요 어찌 됐건 난 바로 여길 떠나버릴 테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만 갈 수 있어 그전엔 절대로 안되오 아아 도덕적인 멍청한 늙은이네 아 나도 미쳤네 그냥 흫 흐흫 흥 허기스발탄은 승부를 맡겨주세요 기공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공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얘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알려면 한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가지 방법이 나한테 있지 뭐냐 음 사학탐지 가치관을 파악하는 거죠 제 가치관이 선하면 성형탐지 선이네요 제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요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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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상가..상가닉에 보고하래요 어 잠깐만 가기전에 여기도 좀.. 어.. 이것저것 아까 죽은 애들 벽 없네? 완전히 거지들네 있는게 없어! 너희들은 집에 포션도 하나 없냐? 아니.. 집에 포션 하나 없는 집안이 어딨어? 이 시대 때 포션은 어..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 때 빨간 약일텐데 집안에 빨간 약 하나 없어 어.. 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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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겠죠? 흐흫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투정 한번 부려본거에요 왜 피곤한데요? 피곤한 이유가 뭔가요? 그 게다가 그 점점 다가오는 마의 악마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아 그렇게 말하면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그러면 그거는 에이 기독교이신 분들한테 뭐 그 안되요 그렇게 말하면 드래곤과 싸우래 자 드래곤과 싸우래요 나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 드래곤과 싸우십시오 이제 프레드 리전 워낙 좋은가보지 저것도 말아가지고 외출금지는 아니에요 예 나가서 어 그 멋있는 카페나 아니면 커플들이 자주 갈만한 곳에 예약을 하나 해놓고요 가서 혼자 열심히 즐기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약한 자리 때문에 어 즐기지 못할 한 쌍의 커플을 상상하면서 아 아 아이고 딜드를 잃었대 돈을 받으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내야지 잠깐 빨리 혼자 가가지고 돈 내고 오죠 만약 모든 솔로들이 나같은 생각을 어 머릿속에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면 실행에 옮겼다면 실행에 옮겼다면 예 크리스마스는 커플들의 날이 아니라 솔로들의 날로 바뀌었을걸 솔로들의 날로 바뀌었을거야 흫 커플들은 어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날로 그래서 솔로들이 밖에 나가서 서로 연애를 만드는 서로 연인이 되는 날 스크립 저 파그라그 으응? 지나가다가 한대 쏘기 어어 어 야 이거 너무한데? 아이고! 재기랄 맞다니 뭐 맞아 봤자 뭐 많이 닳진 않지만 어흑 마이 레그 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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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걱정 나도 그게 걱정인데 네 갑자기 쓰러지 쓰러지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으아 이곳에 도움이 되어있어 이곳에 도움이 되어있어 이곳에 도움이 되어있어 이곳에 도움이 되어있어 엄청 멀.. 멀살죠? 네 차타고 대략 3시간 4시간 3시간 거리인가? 아 여긴 또 뭐야 자카르니 자카르니 아마도 보니 이가 시시하 이는 자 이번에는 레드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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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크라고와의 한판인데요 음 뜻이 할건 없구요 내 방에 오케 음 저장하구요 음 저장하구요 저장하구요 내가 일단 몸빵을 살짝 해야되 살짝 저장하러 롤드래곤 여전히 에너지 롤드 에어 롤드 됐지? 됐지? 자, 저장하고요 저장하고요 찌농님 어서오세요 새아 자, 계획은 이거에요 내가 대략 대략 1라운드간 앞에서 왔다갔다거리면서 뻗쳐주는 동안 어 그니까 버티면서 마법저항 내에서 감소 마법을 써서 마법저항을 감소시키는거에요 물론 4명이 전부다 그러면 아무리 100%라고 하더라도 0%로 떨어지죠 그 후에 날리는 썬드에 기어오는 파멸 기어오는 파멸로 어 퍼크라그에 그 캐스팅하는거를 원천 봉쇄하고 게다가 썬드는 계속 계속 곤충을 날리구요 그때부터 민스크가 주 댐들러가 되서 겉나게 화살로 치는거에요 네 나머지 애들은 그냥 구경하구요 뭐 매직미사일 쓰든 뭘 하든 근데 다 피곤하네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피곤하면 이제 그 페널티를 받거든요 일단 난 종문방패 써서 민무패을 원천 봉쇄하고 그 페널티를 받을 수 없을던 그 페널티를 받을 수 없을던 그 페널티를 받을 수 없을던 아 아 저에게 정신을 자 자 장하구요 페이 파이 아 아 어우 너무 멀리 아 이정도 해서 해야겠는데 아 이정도 하고 잠깐 여기서 내성감소 한방 내성감소 두방 자 내성감소 세방 나는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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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마법이나 써줄까 혹시 모르니깐 혹시 모르니깐 스톤 스킨 를 까죠 돌파로 난 돌파 자 자 이정도 쯤에 반라운드가 지나고 나서 귀여운 판매를 쓰구요 자 자 다갔지 그리고나서 자 방 계속 그렇지 계속 써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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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벌벌벌벌벌벌벌벌 계속 쏴 주문도 못쓰고 오우 잠깐만잠깐 몸빵을 제대로 해야지 야야야야 너 뭐하냐 뭐하냐 으잇 완료를 했냐 이왕이면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말씀해주세요 육레벨이라 엎드려 절 받기 잘하는 대로 카르소미어 홀리오 왠저 장비시 50%의 마법내성 하루 3번의 마법해제 혼도나 생명체에 의해서 다른 보너스와 합쳐서 플러스 5의 추가적인 데미지 상대의 마법을 해제한다 플러스 5무기 플러스 5 influenza 플러스 6무기 가죠 퍼크라그 창 신속돼 좋다고 했죠 자 레벨업 한번 하고요 아 여기 아닌가 여기였나 뭐야 오오오 오오 트윈 라이팅 자 파이어볼 오오 오우 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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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많아 고우 싱겁게 죽은 우리 붉은 드래곤 퍼크라그 용같은거는 어떤 저기서 마법 내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 그 맨만한 마법을 씹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몇 레벨 이하의 마법은 면역이런에 빼고는 특히 리치같은 경우는 5레벨 이하 마법의 면역이라 돌파가 안통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호를 하는걸 다 싹 없애버리는 돌파가 안통하기 때문에 9레벨 주문타격 아니면 디스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치가 상대하기 좀 어려운거지 하지만 리치는 꼼수가 하나 있잖아 슬라임이란 애는 폴리모프 셀프로 슬라임으로 변해져요 슬라임으로 변해서 똥똥 때리면 슬라임한테 맞아죽음 이승 저런한테 한대도 맞을 수가 없고 빨리와라 경험치를 받을때다 저 경험치 경험치 6 거의 한 36만 그것도 주지않나 6 어 어 아 40만 가까이 줄거같아요 6명이니까 각자마다 6만 4천덩도 주지않나 하는데 도쿄님 어서오세요 결인이요 결인이요? 결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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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야, 나. 오! 너는 항상 이 공간에 도움이 되어있어 뭐야 어? 야 대.. 야 이거 명당 6만 얼마 아니었어? 칸 달림 어서오세요 네 기사단이 용 잡는 킬을 줘요 대신 모드를 깔 멀티스트롱을 깔지 않으면 어.. 자신이 팰러딘이 아니라면 퀘스트를 주지 않아요 자 어.. 팰러딘 스트롱홀드 퀘스트를 자 이걸로써 완료를 했나? 한번만 다시 확인해볼까요? 기사라기보단 팰러딘! 팰러딘.. 퀘스트인데 맞네요 자 이로써 팰러딘 스트롱홀드 퀘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보도가서 부가적으로 얻은 그.. 레드드래곤의 그.. 비닐로 얻은 그걸 이제 그걸 만들어야죠 네버헨터2로 하고 계시다고요? 네버헨터2는 완전히 그.. 물리공격하는 애들만 킹왕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법 사용하는 사람들을 마법이 그렇게 막 세지가 않더라구요 네버헨터1은 좀 그래도 물리하고 마법하고 어느정도 그게 맞았는데 이렇게요 레드드래곤이면 레.. 렛.. 알디디요? 레드드래곤 디사이플 레드드래곤 디사이플은 출신생님 맞춰오세요 바드로는 바드나 소설어 중 하나를 해가지고 가야되는데 그.. 캐스터로는 키우기가 힘들죠 레드드래곤 디사이플이 가장 빛을 바라는게 바바리안 같아요 바바리안 버스커를 프리스티지로 한 다음에 그.. 격노하고 그.. 힘 핫호크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 힘 추가하는 종족을 선택해서 힘 끝까지 올리고 핫호크에 그.. 버스커레이즈에 알디디 까지하면 거기에 추가 아이템 힘 받는거 까지하면 넉다운이 그냥 괴물 넉다운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어쨌든 화염내서 너.. 근데 너 이거 입으면 민스크야 너 이거 입으면 이걸 못하지 이걸 못하지 아.. 암호클래스 이 때문에 살짝 맘에 안들긴 한데 안써 안써 안해 레나 의심이 좋아 자 여기까지 팰러딘이 스트롱홀드캐스트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아..